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 입니다 딱보면 아시겠죠 이제 뭐 타러 왔는지 콘테이너 아차 왔죠 36콘테이너 입니다 바로 사무실 근처구요 간단한 작업이죠 넓은 그 밭인데 땅이 빠짓빠짓 하지만 그래도 좀 단단할 것 같아요 뭐 36콘테이너는 떠서 반바퀴 뱅 돌아서 내려놓으면 끝이죠 위에 뭐 전기줄도 없고 땅도 평평하고 일단 넓어서 좋습니다 자 이제 하차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동네분들 이에요 아 이제 콘테이너를 풀고 있죠 2차처럼 이렇게 짧은 저렇게 묶음 장치가 없으면은 그 콘테이너를 한바게 감아서 그 바로다가 고정을 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긴 바가 필요하겠죠 콘테이너는 이제 전문적으로 싣고 다니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짧은 바가 있어요 저분은 이제 콘테이너 싣고 오신 분은 우리 지역에서 콘테이너 그 자영업 하시는 분이에요 콘테이너도 사고 팔고 빌려 주기도 하고 또 물건 보관도 하고 그러는 곳이죠 이제 보니까 왼쪽에 건물이 하나 있죠 그 건물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콘테이너 작업은 이제 쉬우면서도 또 이제 부피가 크다 보니까 쉽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까다로울 때도 있는 게 바로 콘테이너 짐이라고 그랬죠 보기보다 콘테이너가 튼튼하지 않습니다 상자 꽉 다루듯이 조심조심 다뤄야 돼요 문통도 철판으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튼튼할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얇은 철판이죠 그리고 이제 콘테이너 같은 거 관리 잘 하시려면은 저걸 뭐 포장을 비닐하우스 쳐서 그 안에 넣든지 또는 주기적으로 노지에 있는 거는 관리를 안 해주면은 금방 썩어버리게 돼요 특히 바닥 같은 경우 관리 안 해주면은 오래된 곳에 이렇게 가면은 지게차로 뜨게 되면은 바닥이 다 사고 있는 경우도 있죠 콘테이너가 관리를 잘 해주면은 오래 쓰고 관리 안 하고 그러면은 금방금방 사고서 망가지는 게 바로 콘테이너입니다 이런 건 무게도 가볍고 작업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곳이죠 그리고 이제 워낙 콘테이너 베테랑 분하고 이 작업을 하니까 항상 뭐 어려울 게 없는 작업이죠 저분하고 작업을 하면은 콘테이너 작업이 거의 안 되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되죠 예전에는 세로로 떴을 때 대부분 혼자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가능하면 지게차 두대로 한다는 거 그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가로로 지게팔 구멍에 넣어서 뜰 때는 혼자서 하지만 세로로 뜰 때는 양쪽에서 마주들고 공간을 한다는 거 그게 조금 예전하고 바뀐 것 같아요 혼자 해도 되지만 파손될 우려가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자진 악유자팀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지게채용 하나 더 추가해서 안전하게 작업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내려놓고 수평만 봐주면 되는데 이제 수평 버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뭐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별거 없죠 지게차가 빠진다는 거죠 그러나 깊이 빠지진 않고 방향도 좋게 빠졌기 때문에 쉽게 쉽게 끌어내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지게차 빠지면은 아주 힘도 못 씁니다 힘을 절대 못 쓰죠 한번 빠지면은 지게차 빠지는 순간 사람의 힘으로는 뺄 수 없다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이제 지게차 빠지면은 밀어 주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경차나 이렇게 작은 승용차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몇 명이 뒤에 붙어서 밀면 나오잖아요 살짝 빠졌을 때 지게차는 그런 경우가 절대로 없죠 사람의 힘으로 밀릴 지게차 같으면은 이런 물건 들지도 못한답니다 자 이제 수평을 보고 있어요 사실 이 콘테이너 수평 보는 건 어렵지 않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만 잘 열리고 닫히면 되죠 이런 노지 같은 경우는 노지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그 땅이 수평이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변화는 있지는 않지만 수평 때 갖고 맞춰가면서 수평을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까지 정밀하게 보지 않아도 문만 봐도 수평은 딱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순식간에 수평을 보는데 현재 바닥이 조금 틀려서 지게파를 뺀 다음에 한쪽씩 한쪽씩 수평을 봐줄거예요 가운데에 파레타 안을 밀어 넣어주고 왼쪽이 조금 낮아서 수평을 봐줘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다가 지게차가 빠지게 되는거죠 한방에 딱 성공했으면 좋았을텐데 여기서 수평 보고 빠져나오면 간단했을텐데 수평이 조금 안 맞았던거죠 저같으면 이 정도 수평이면 그냥 쓸 수 있을지 몰라요 완벽을 추구하시는 우리 콘테이너 사장님께서 수평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계시죠 이 정도면 수평 잘 맞은거거든요 문이 잘 열리고 닫혔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미진한거죠 그래서 이제 지게차를 빼갖고 한쪽만 받쳐주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지금 밟고 있는 땅이 그렇게 단단한 땅이 아닙니다 몇번 왔다갔다 하다보면은 또는 이제 지게빨 들어가다가 땅에 조금이라도 끌리거나 그러면 힘을 받게 되잖아요 그 순간 이제 지게차가 빠지게 되는거죠 땅이 이렇게 차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지게빨 있는데 보면은 땅이 많이 파였잖아요 그래서 지게차 무게만 갖고도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에요 여기가 원래 밭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약할 수 밖에 없죠 처음에 한번은 잘 들어갔어요 지금 잘 들어서 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들어가려고 하다보니까 이제 지게차가 빠져버리는거죠 아직까지는 안 빠졌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 놓고 뒤를 좀 뒤쪽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저 뒤쪽에 삽을 가지고 갔잖아요 조금 낮추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다보니까 이제 지게차가 빠지게 되는거죠 한번에 딱 끝나고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뭐 어쩔 수 있나요 그나마 이제 이런 땅에서는 빠지더라도 지게차가 깊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빠져나오기 위해서 혼자서 막 그냥 공회전하고 막 돌리다보면은 헛바퀴 돌다보면 점점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빠졌을 경우는 꼼짝 말아야 돼요 꼼짝 말고 이제 콘테너를 씻고 온 화물차도 있고 또는 이제 그래도 안 빠지면 다른 장비를 불러야 되겠죠 근데 그나마 이제 이곳에는 트랙터가 있었어요 근데 작은 트랙터인데 예전에 이제 제 지게차 한번 빠졌을 때 그 트랙터로 저를 빼기 위해서 한번 해봤는데 꼼짝 못했었거든요 아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작은 트랙터 갖고도 지게차가 빠져나오더라구요 예전에 지게차가 빠진 상태에서 그 작은 트랙터로 잡아당기니까 그 작은 트랙터가 오히려 거꾸로 당겨 나오더라구요 그 지게차가 움직이는게 아니고 트랙터가 달려올 정도였죠 무게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체급 차이가 나는거죠 지게차하고 트랙터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땅에서는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당겨 나니까 제 지게차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지만 큰 트랙터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빠져있는 상태고 그 트랙터를 처음에는 이제 하물차에 걸었는데 하물차에 걸어서는 못 빠져나와요 4.5톤이 짐을 안 씻고 있는 하물차이기 때문에 제 지게차를 못 끌고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트랙터로 하니까 이렇게 쉽게 빠져나온 거에요 트랙터는 일단 4륜이잖아요 바퀴가 그래서 그런지 이 지게차가 빠져나오더라구요 이런 경험을 제가 이제 근래 계속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지게차가 빠졌을 때 제가 더 나오려고 다른 노력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지게차가 빠져들죠 그거를 이제 감안해갖고 지게차 빠지면 이제 움직이질 않죠 그리고 삽으로 다 옆에 흙이 있는 것만 치워줍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보시면은 아주 작은 트랙터에요 저 작은 트랙터가 힘이 참 좋습니다 다행히 이제 트랙터로 제 지게차를 빼냈다는 거죠 바로 이 앞에 있는 하물차로는 못 뺐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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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